국립대 최초로 충남대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문제가 원점에서 재논의될 전망입니다.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소녀상 설치로 구성원들 간 갈등이 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설치 문제를 학교 측과 원점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충남대도 학내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추진위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기습적으로 학내에 소녀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.